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자 들어오시죠 네 저희 집입니다 엄마 안녕 엄마 화장했어요 아 진짜 쌀밥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이은 완벽한 방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보통 그런 말들 많잖아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 엄마 계란말이에는 무시랑 싸서 엄마가 직접 만든 김치 김장 김치 그리고 비엔나 소시지 어머 계란말이 너무 예쁘게 해놨다 깻잎 밑에 깔았어? 우리 이렇게 안 하잖아 엄마 했어 야 불고기 이 정도면 뭐 쌀밥을 정말 가장 완벽하게 맛있게 먹겠는데 뭐 볼래? 어때? 어때? 응 진짜? 이거 싱거운데? 아 싱거워? 왜 싱거워 먹는 거야 알았다 맛있어 맛있어 엄마 내가 방송용이라서 재밌게 하는 거야 알지? 엄마 요리 너무 잘했어 아무래도 도시락을 처음 싸보니까 오 옛날에 그런 거 알지? 그치? 요거는 조금만 데다 넣어줄게 야 이거 엄마가 너무 정성스럽게 해줄게 아니 이거 아빠가 여름에 아빠가 맥주 여기다가 사서 사먹고 아 맥주 사먹는구나 아 맥주 사먹는구나 아 침 다운해 절대 광고 아닙니다 엄마 다 올게 오케이 좋았어 난 이러므로 한 카트 땄다 갔다 올게 엄마 응 가 자고 있네 가 요거 따뜻한 모습 응 그래 누나 누나 손만 누나 손만 갔다 올게 응 아 아 왜 점점 점점 용기가 사라지지? 나는 대사가 배고파 밖에 없지 나는 배고파 근데 왜 오빠 왜 이렇게 딸꾹질이 나지? 아 이거 하려니까 또 딸꾹질 나네 아 이게 맞아요 진짜 이게 맞냐고 응 아니 여기 어디 빌런이 있다는 거지? 도대체 어떤 빌런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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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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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부셔야지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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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대사 종류 한 번만 하고 하자 어 음악 부셔 내가 배고파 하면서 뭘 먹을게 음식들이 앞에 있으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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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가 바로 아니 너가 바로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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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얼마나 배가 고프길래 이 주변 도시들을 다 부시고 다녔지 배고파 배고파 아니 네가 맞아 안 익었어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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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찍어주세요 어머니 열리는 그 순간을 딱 와 칭술이 되는 거야 쟤 뭐해 진짜 아니면 이거 한 바퀴 돈 다음에 이렇게 샥 이렇게 내가 한 바퀴 못 도니까 내가 잠깐만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게 보니까 이거보다 체면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배고파 배고파 이게 마지막으로 준비했다 넌 날 이길 수 없어 배고파 이게 안 통하다면 아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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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게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그래 당신의 동료가 되고 싶어 동료가 된다고? 그래 동료가 된다고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지막 피자 얘기 오케이 이거 진짜 이어서 다시 해보자 아 이거 우리 안 이어지나 시점으로 같이 아 뭐라고? 감독님의 시점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거 나오면은 약간 CG 넣어가지고 뭔지 알지? 그 영화처럼 CG까지 넣어가지고 BGM 딱 해가지고 약간 다시 술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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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만 먹어 술 먹고 해야 돼 술 먹고 와 저 형 진짜 잘 잔다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럼 공격할 때 공격할 때 처음 공격 아 하 하 하 그냥 필로 하자 알았어 우리 몇 분 남았지? 15분? 아 이거는 약간 한 입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배고파 빌런 먹을 거 많다 형 나 좀 두려워 나도 두려워 나 좀 두려워 야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 본인들이 자처하고 계시잖아요 맞아 맞아 우리는 저런 걸로 약간 분량을 뽑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형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또 우리가 빛나고 우리가 있기에 네가 빛나고 술 없냐 술? 아 나 가족통에다가 밥먹는 거 한 대 인자 했는데 배고파 배고파 있다 배고파 배고파 어디 갔다 왔어? 뭐야 지금 먹는 거야? 이게 디노 거야? 어 뭐 나 여기서 요리했어? 네 쿱스야 촬영하러 갈까? 잘 잤어? 원래 꿀잠 자고 먹는 밥이 제일 맛있잖아 그렇지? 정한이 형 어? 막걸리 먹어 오케이 오케이 쿱스 가서 막걸리 먹으러 가자 막걸리 먹고 또 먹는 밥이 또 맛있잖아 그렇지? 와 너무 많다 승관이 퀵인가? 승관아 뭐 온 건가? 설마 맞을 걸 아마 오셨네요 뭐 시켰어? 뭐야? 어머니 어머니 계장? 야 그래도 PD님이 얼마나 흡족해하실까? 어? 이렇게 열심히 다 각자 준비하고 와 유쳤다 이거는 경쟁이 아니야 더 이상 어머니 계장이라고? 반칙이지 이건 반칙이야 이건 반칙이야 이건 솔직히 옐로 카드 아니냐? 와 세팅만 예쁘게 해놔야겠다 와우 신년부터 이렇게 월등히 앞서가도 되나? 왔어 어머니 오셨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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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는 그냥 바로 아 야 이 친구들 뭘 많이 했는데?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와 예스 예스 시작합니까? 자 저는 소음꽃 쓰겠습니다 양념게장 가져오겠습니다 이상한 소음꽃만 안 쓰면 되는데 와 와 와 소음꽃 없죠 와 와 대박 씁쓸해졌어요 헐 진짜?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우와 이건 뭐 그냥 샛샛 그럴 수 있죠 그럼 승관리부터 메뉴 발표 시작하도록 하죠 네 네 저는 김자반의 아 맛있겠다 김자반 최고지 밥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지 김자반 와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김자반에 같이 아 근데 김자반만 있어도 너무 맛있어 진짜 박수 박수 네 저는 오늘 음식이 굉장히 많이 준비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이는 모든 반찬이 제가 먹는 반찬입니다 아 함께 먹는 밤이 네 함께 먹는 밤이 가장 맛있다 아 자 우리 번호 저는 깻잎과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아 좋지 좋아 깻잎과 막걸리 맛있죠 네 저는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승관이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양념게장과 먹는 밥 아 또 양념게장 아마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 같네요 진짜로 아 그렇게 많은데 성원해요 성원하게 누가 성원할 일이죠 지금 어머니가 나 먹는 걸 좋아하실 거야 아 그렇지만 소원권을 썼으니까 너그러이 어 어 네 내년부터 소원권 이런 거 하자 네 저는 직접 왕복 2시간 갔다 온 어머니가 직접 해 주신 이제 굴고기 와 여기 계란말 계란말이야 비엔나 소세지 칼질이 돼 있네요 네 칼질이 돼 있죠 그리고 직접 김장하신 김치 아 그러면은 그러면 저 소원권 쓰겠습니다 아니에요 제발요 진짜 제발요 제가 조금 나눠줄게요 아 그래 아 진짜 제발 저는 개인기 하나 보여주세요 개인기 안 쓰겠습니다 개인기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도널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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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보는 개인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도널드덕 좀 주세요 마음이 아니면 바로 가져가요 도널드덕 아 조금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아쉬운데 아쉬운데 도널드덕 아 저 소원 안 쓰겠습니다 도널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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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트 준비한 거 같은데 승관님 모든 걸 할 수 있어 못 할 수 있어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있어 저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라면과 라면과 밥을 준비했습니다 야, 원래 국물에 라면 싹 말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리지널 밥. 원래 그렇구나. 가장 맛있는 밥은 오리지널 밥에서 나오는 그 단맛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도겸이. 네, 저희 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겸이는 이제 또 한 입. 한 입이에요, 저희는. 밥은 또 한 입만 먹는 게. 저는 한 입이 주제입니다. 가장 맛있죠. 배고필 때 딱 한 입 먹을 때 제일 맛있죠. 저는 보쌈과 각종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와, 김치가 큼지막하네요. 네, 각종 김치. 찢어먹는 김치. 보쌈 난리 나지 뭐. 디노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부터 발표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제 준비 기간 동안 드라마를 보다가 딱 준비 이제 끝날 때쯤 라면을 끓였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라면. 아, 뜨끈뜨끈하네. 저는요, 제목이 있습니다. 네, 뭐죠? 바로 This is 익산입니다. 아, 익산. 정말 인싸 밥이 너무 잘 어울리는 밥과 잠시만요. 우리 친할머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친할머니와 함께. 또 친할머니랑 밥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메타버스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직접 볼 수 없는 멀리 있는 우리 친척, 가족분들을 이렇게 직접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할머니도 그럼 같이 계속 있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 같이. 할머니 음식 준비하셨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이렇게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히스시, 샷. 자, 소개 다 했으니까 먹으면서.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나눠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 다 뭐 나눠먹고 뭐. 아직 게장이, 해장이 덜 됐거든요. 해동이 잘 됐거든요. 먹어, 먹어. 날 먹자고. 어, 먹어, 먹어. 아, 난 일단 이렇게 가야 돼. 아니, 할머니 같이 드시고 계세요, 이제.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아. 조금 식었는데. 아, 그래도 맛있지.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건데. 아, 감사합니다. 와. 채찍 좀. 오늘 약간 심삼위원 같은데? 뭐가 제일 맛있는 반찬인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승관이. 승관이요. 팁이 많이 나오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게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봐. 네, 할머니 식사했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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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엄마가 해준 밥에 반찬을 사 먹는 게 정말 맛있구만. 어? 왜 이렇게 해요? 왜? 왜? 얼어 있어. 내가 해동이 잘 됐지? 하하하. 그렇지. 양념 대 아이스크림이. 하하하하. 대슬러시. 어? 올려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아시죠? 그 보쌈에는 막걸리인 거. 야, 이게 스태프들한테 얼마나 맛있는지 어필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 맛있어. 너네 왜 어필을 안 하는 거야?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야, 오빠. 밥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이거 보면서 밥 먹을 생각하고 있었거든. 파퍼먼스를 준비해 주세요, 파퍼먼스.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상황을 생각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살려주세요. 정원 형 화이팅. 잠깐만. 진짜. 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여기 빌런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도대체 빌런이 어디 있는 거야?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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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 지역에서 가장 대단한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나는 밥밥 피어로다. 내 밥밥 피어로의 힘으로 너를 처치해 주세요.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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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해? 계란후라이 앤 김자반 앤 밥. 야, 야. 하하하하하. 배고파.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배고파. 못 먹었어, 배고파. 다시 한 번 이렇게 해 주세요. 배고파. 야, 야. 계란밥보다 더 강력한 스팬앤밥. 하하하하. 안 돼. 그것만 해. 야. 끝. 우와. 얼마. 아직 배고파. 아, 이건 정말 강력한데. 아, 이건 정말 강력한데. 아니, 저건 핏살기. 핏살기. 더해. 아, 나의 배고픔으로 나를 무책어주겠다. 나도 핏살기가 있지. 오리지널밥. 오리지널밥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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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우와. 하, 설마. 지금까지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 맛있어. 내 밥 밥 피어로. 너무 맛있어. 어쩔 수 없다. 너는 너무 많은 피해를 깼었어. 예? 왜 그러지? 너를 죽는 거 같은데. 내 동료가 되고 싶다고? 내 밥이 그렇게 맛있었나? 너무 맛있었어. 알겠다. 저는 동료로 인정해 주지. 진짜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저처럼 빌런이 되세요. 제가 찾아갑니다.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밥이 맛있었다라는 밥이 맛있다라는 공연을 도겸아, 글로 못 나가. 응, 못 나가 글로. 나 앞에 못 볼 거 같아. 오! 조슈지, 조슈지! 뭐야, 뭐야, 뭐야? 그냥 라면이 아니었어. 라면을 어떻게 맛있게 먹으려고, 저. 근데 한국인들은 다 알 거예요. 추울 때 라면 먹는 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추울 때 라면 먹으면 맛있죠? 제가 춥게 한 번 먹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저거. 추울 때 먹는 아, 다 잘 추워진다. 제가 할 거 얘기하면 되는 거죠. 얼음 버킷 같은 거에다 양말 벗고 담가 놓고 얼음을 옷 안에다 넣고 이렇게 넣고 그거 괜찮아. 괜찮은데 너무... 야!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조금 맛있어졌는데 조금 맛있어졌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돼? 더 맛있어, 저기에서? 여기서 더 맛있게 먹으려고? 조금 더 추워야 될 거 같아. 저기서 추가한다고요? 어떻게 추가해야 돼, 저거? 설마. 진짜 설마. 아, 옷을 벗는 건가? 옷을 벗을 수 있으니까. 아, 옷을 벗으면 좋으니까. 뭐라 그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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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아니... 왜 왜 왜 왜 이렇게 야! 어떻게 어떻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야, 진짜 리스펙! 와! 감동 먹었어! 와! 야! 아, 일어나지 않고 뭐하냐? 야, 기립박수가 와! 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라멘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이상한 거 많이 해가지고요. 라멘 안 좋아해요. 어, 발 더우신 거 아니에요? 네. 아, 이제 잘 걸려. 그럴 수 있지, 저장사면 별별지. 이야! 우와! 와, 리스펙, 리스펙! 와, 그저 빛난다. 와, 진짜 정신이 안 차려지네. 아니, 와, 진짜 미친 거 같아. 혹시 이제 마지막 어필 필요하신 분. 자기 거에 대한 어필이 조금 더 하고 싶다. 각자 한 명씩 뭐 짧게 짧게 할까요? 와, 한 명 짧게 짧게 말하고. 그래, 마랑 설명 좀 해봐라. 어떻게 나부터 할까요? 네. 네. 어... 주말에 드라마 보면서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생각나신다며? 아, 밥이 아니고 라면이네요? 끝까지 어필을 하네. 네. 자,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입니다. 직접 가서 만날 수 없는 친척 가족들을 제가 몸소 실험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밥을 두 공기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쌈과 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희 퍼포먼스를 보시고 진짜 흰 쌀밥만 그 고유의 맛을 맛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 너무 창피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저희를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추울 때 먹는 라면 앤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갓 만드신 반찬과 함께 먹는 밥 그게 저는 가장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투표해주세요. 저는 그 어릴 때 제가 자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요리하는 소리와 냄새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멤버들이 그렇게 어머니의 그런 밥상을 준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차려주신 밥상에 제 밥만 올렸을 뿐 진짜 밥만 올렸잖아. 그 밥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뺏어먹어놓고 포장은 아주 아름답게 잘한다. 호시 형 어머님 제육볶음 아, 불고기인가요? 아, 불고기. 왜 너 걸 어필한 거야? 아, 상대 어필 가능한가요? 아니, 너 나한테 네 거 어필했잖아. 아니, 근데 방금 다시 먹었는데 아니야, 이해를 안 했어. 너무 만족스럽고요. 너무 맛있는 반찬들과 밥을 먹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게장은 비록 뺏겼지만 게장이 없어도 게장 국물로 지금 밥 한 그릇을 뚝딱 했습니다. 밥 한 그릇? 밥 한 그릇을. 네, 이렇게 다들 어필을 해봤고요. 원흥부터 나가서 저도 투표할게요. 원우 형, 가장 맛있는 밥을 가장 소중한 사람하고 먹는 게 어때? 좋지. 너무 좋지, 그렇게. 황치즈, 얼음물, 민규. 저는 디노 추스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조슈아. 정한이랑 도겸. 저는 조슈아. 저는 호시. 호시. 조슈아. 제가 오늘 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건 문규 형의 보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약간 이번 편은 우리가 얼마나 고잉에 대해서 진심인지를 좀 알 수 있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방송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살리려고 지금 우리 최고의 고잉 한 번 더 먹으실까? 다음에 TTT 가면 한 번 해줄게, 최고의 이거. 배고파 빌런. 최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작진 투표까지 다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우선 한 표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슬퍼요. 정말 이분들이 먹은 밥은 좀 맛이 없어 보였다라는 멤버가 딱 두 분 계시는데 예상 가시는 분. 저요. 원훈, 권훈. 정답! 오케이! 나 오늘 1등 못해도 괜찮아. 정답! 네, 원훈. 원훈 씨랑 더노우 씨는 한 표도 못 받으셨습니다. 네, 그다음 제작진 이 많으신 앞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딱 한 분이 아, 제가 제일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 오, 누구죠?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승관! 진짜. 제가 나중에 진짜 20인분 해서 오겠습니다. 진짜. 와, 이거 녹화했다. 야, 이거 녹화했다. 녹화했다. 진짜 20인분 해서 오겠습니다. 진짜. 근데 어머니가 하는 건데 왜 네가 약속을 해? 자, 같이 도와드려야지. 두 표씩 받으신. 두 표? 두 표? 분들 계십니다. 한 분은 제작진 그리고 멤버 해서 두 표고요. 한 분은 멤버에게만 두 표를 받으신 분입니다. 오, 시원가? 호시 디노! 호시 디노! 할머니! 저희 두 표 받았어요. 다음은 세 표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 표? 어때요? 제작진 세 표? 멤버 세 표? 한 분은 제작진에게만 세 표를 받으셨고요. 또 한 분은 제작진에게 두 표. 그리고 멤버에게 한 표. 두 표? 받았습니다. 쿱스 정한의 도겸. 아! 쿱스 형이 내 걸로 가져간 거야? 쿱스 정한의 도겸? 야, 아주 그냥 야극의 소원권으로 해주시고 아주 좋아요. 정한 도겸에 제작진 두 분 계시는데 뭐, 나오셔서 여기. 누구세요? 아니,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다음 거부터는 표 수가 확 올라갑니다. 오오오. 여섯 표! 오오! 욕심난다. 제작진에게 두 표. 멤버에게 네 표를 받은 퍼포먼스가 아주 뛰어났었어. 츄슈아야? 츄슈아! 아! 우승 후보였는데 거의 우승 후보였어요. 아, 우승 후보였어요. 우승 후보였어요. 아, 이것도 아니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작진 분들은 얼음까지 맞으면서 라면을 먹기 싫다. 그렇죠, 그렇죠. 추우면 히터를 틀어야죠. 뭘 라면을 먹으면 쉬운데. 남은 멤버는 어, 뭐야? 우지민규입니다. 뭐야? 우지민규입니다. 자, 1위는 10표를 받았습니다. 2위는 8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지 형이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 우지 형이 너무 밥을 들고 맛있게 돌아다니는 거야. 맞아, 잘 먹은 거야. 너무 맛있게 먹은 거지, 그냥. 자, 힌트를 드리자면 2위 8표는 제작진에게 6표. 그리고 멤버에게 2표. 그리고 1위인 10표는 제작진에게 10표를 받았습니다. 야, 우지다. 이거 1위 우지야. 우지 형이다, 우지 형 1등이다. 이거 우지야. 왜 우지 형이 1위야? 아, 이게 제일 편해 보이고 절 좋아 보이는 곳이에요. 야, 이거 뭐 미스터리 미스터리야? 감사합니다. 1등 접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우지 형이 그냥 흰밥으로 우리 걸 다 먹어서 맛있긴 했어요, 사실. 와, 간식이 형권이다. 야, 우지 형 여기 와서 오늘 족구하고 그냥.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너도 어머니가 보내준 양경 계좌밖에 없잖아. 야, 이것도 킥블루를 고생해. 너도 뺏어본 것 같아. 야, 근데 우지가 잘 돌아다니더라.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한다. 맞아요, 제가 소원권을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의미 없지만 제가 간식 연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진짜 인정해도 별난해. 어, 네. 그러면 제가 네, 이거 가져가도록 할게요. 기분이 어때요, 지금? 좋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소원권 쓸 데도 없고 오, 나 진짜. 아, 그러면은. 저 죄송한데 한 번만 얘기. 아, 네. 카메라 감독님이 저를 적은 걸 봤는데 이유가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일 맛있게 먹는다. 아, 이유를 또 써드렸어. 아, 진짜. 맞긴 해. 연출, 연출분. 아니,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반찬을 뺏긴 자의 슬픔을 압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아, 근데 형이. 아, 형이. 야, 나 때문에 한 표 받았네. 형님, 너 나 때문에 한 표 받은 거야. 나중에 제가 개장을 꼭 드릴게요. 연출부 조슈아. 연출부 조슈아.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댓글 더 읽어보자. 댓글이야, 뭐야. 아니, 너무 웃겨. 아, 나 웃기고 또 봤어. 뭐야. 카메라 감독님께서 저를 뽑아서 했어요. 우지. 그리고 이유의 슈아야 미안해. 아, 사실 예능감이 좋으시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해. 야, 재밌다, 재밌다. 마지막 디노아에게 효손자여서. 효손자. 효손자여서. 노손자. 배고파 밀럭 것도 찾아주시면 안 돼요? 제작팀 거? 둘 거? 그거 있어요? 그래, 이걸로 좀. 글 좀 읽어보자. 야, 글 좀 읽어보자. 재밌다, 저거. 아, 근데 우지 형이 1등한 이유를 알겠다. 압도적이야. 한 입만이 제일 맛있으니까, 이런 거. 그렇지, 한 입만이 제일 맛있으니까.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배고파 밀럭도 한 입만 계속 먹었는데. 괜찮아, 형. 우리 그냥 조용히 하고 있자. 민규 씨, 요즘 김장철이라 제일 맛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조슈아, 한국인이라면 모두 안다는 말이 마음을 울렸다. 근데 정작에 미국인이야. 야, 미국인이 저만의 하는 거에 가성을 울린 거지. 오케이, 끝. 재밌었다. 재밌었습니다. 호시가 클로징 한 번 해주세요. 아, 호시 마지막. 뭐? 이게 클로징, 클로징. 클로징. 네, 쌀밥을 맛있게 먹는 완벽한 방법. 아, 네, 오늘 아주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쌀밥을 즐겨봤습니다. 네, 오늘 우수는 우리 우지 군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권은 우리 정한이 형이 가져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쌀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노 씨. 이제 끝날 시간 있는데요. 자, 올드한 호시가 올드한 디노에게 던졌죠. 자, 이제 저희가 아쉽게 클로징을 좀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하지만. 클로징 왜 다행을 또 하냐고. 코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인은 다음 주에도 켜습니다. 코인 세븐틴! 네. 아이고. 원래 했었나? 다음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예.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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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빌런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 다양한 맛이 필요해. 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니 이렇게나 먹하다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 마을을 숙대 바스로 만들었지. 하하. 일단 첫 번째 음식. 깻잎 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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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아니, 스팸과 밥. 스팸과 밥을 이길 수 있는 건 별로 없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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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고파! 밥! 야 배고파! 습땡과 밥을 이겨내다니 피쌩이 피쌩이 각성인가? 피쌩이라면 나도 있다 오리지널 밥을 10초 개에서 에드시 오리지널 밥을 이겨야 피쌩 밥을 이겨줄지 별로 없어 맛있어 맛있어 너 아주 대단하군 흰쌀밥까지 올 줄이야 그치만 널 죽여야겠다 너의 동료가 되고 싶어 나의 동료가 되고 싶다고? 널 받아주시겠어요 고맙다 흰쌀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빌런이 되세요 나에게 찾아갑니다 좋았어 이거 한 편의 드라마가 나온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이제 그만해야 돼 이제 저의 최면 최면 최면하지 말자요 부탁이야 안 하게 해줘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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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